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 종합부담산세상담관 황혜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설명드린 종부세 사전신고신청 중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과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1세대가 1개의 주택만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최대 지분자 또는 지분율이 같으면 신청자가 전체 주택을 혼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계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즉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각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에서 1인당 9억원씩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특례신청을 하면 신청자 한 사람이 해당 주택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체 주택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공제율인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별 보유기관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인별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부부가 50대 50으로 보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 20억원까지는 특례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2003년도 종부세 기준 1인당 기본공제금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 세액공제율 한도 80%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공시가격과 보유기관, 연령만으로도 특례적용시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세액공제율이 60% 이하인 경우까지는 부부 각각 납부가 더 유리합니다. 지분율이 50대 50이 아니거나 실제 재산세액을 감안한 더 정확한 본인 사례의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작년에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특례적용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각각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이번 사전 신청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의 경우는 연장된 신청기한 10월 4일까지 당초 신청을 했던 신청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 방문하시어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특례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는 세무서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고 올해는 연휴 시작 전인 9월 27일까지 신청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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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